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신화서의 영웅 헤라클레스를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시내에 나오는 지역의 위치를 잘 몰라서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그리스 시내 속 주요 도시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충 지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라클레스는 페루세우스의 후손으로서 지난번 페루세우스를 다루었는데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아르고스의 왕이었던 아크루시우스가 손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신탁을 듣고 딸 다나에를 청동탑에 가둡니다.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하여 다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었고 다나에는 페루세우스를 낳게 됩니다. 왕은 딸과 손자를 나무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둘은 시리포스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디틱스란 어부가 다나의 모자를 잘 돌봐주어서 페루세우스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랍니다. 그곳의 왕은 다나에와 결혼하기 위해 걸림돌인 페루세우스를 멀리 보내기 위하여 페루세우스에게 메두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은 페루세우스는 메두사를 죽이고 안드로메아를 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린스의 왕이 됩니다. 페루세우스는 티린스 북쪽에서 미코스라는 버섯을 먹고 갈증을 해소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가 미케네입니다. 페루세우스는 티린스와 미케네의 왕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제우스와 다나의 가계도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루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사이에 메스트로, 알카이오스, 일렉트리온, 그리고 스테넬로스 네 명의 아들을 둡니다. 페루세우스 이후에 마청인 메스트로가 왕이 되었지만 일찍 죽어서 알카이오스가 왕이 됩니다. 알카이오스는 암피트리온 아들과 아낙솔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알카이오스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렉트리온이 왕이 되어 아낙솔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딸이 알크메나입니다. 신들 중에는 제우스의 딸인 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트로포스, 클로토, 라케시스 이 세 여신은 제우스에게 예언을 합니다. 기간테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간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제우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영웅을 탄생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가 생각한 여인은 알크메네였습니다. 알크메네는 정숙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남편 암피트리온이 전투에 나간 사이 제우스는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하여 전장에서 돌아온 것처럼 하고 알크메나와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남편 암피트리온이 다음날 돌아와서 부인 알크메네와 또다시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알크메네가 놀라서 어젯밤에 그렇게 하고 또하냐라는 말에 암피트리온은 제우스가 어젯밤 변신에서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암피트리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암피트리온에게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암크메네는 두 번 관계를 통하여 시다른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훗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고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래스이고 암피트리온의 아들이 이피클래스입니다. 알크메네가 임신하였을 때 제우스는 신들에게 이제 얼마 후면 인간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는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영웅이 될 것에 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제우스의 부인 헤라도 알크메네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신탁에 의하면 이번에 태어나는 페루세우스의 후손이 미키네의 왕이 될 것이란 신탁을 받게 됩니다. 헤라는 출산의 여신 엘레이티아에게 알크메네의 출산을 저지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래스보다 먼저 태어난 바람 페루세우스 후손이 미키네의 왕이 됩니다. 한편 페루세우스의 첫 번째 아들 메스트로의 자손과 결혼한 푸테렐라우스는 난동을 일으켜 메스트로의 아들을 죽이고 소 300마리를 갈취해 갑니다. 왕 엘렉트리온은 암피트리온을 보내어 푸테렐라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소 300마리는 테살리아 왕에게 이미 팔아넘겼습니다. 암피트리온은 하는 수 없이 돈을 주고 소를 사오게 됩니다. 하지만 왕 엘렉트리온은 소를 뺏어와야지 사왔다는 것에 화를 내고 질책합니다. 암피트리온이 홧김에 원반을 땅에 던졌는데 원반이 튕겨나가 그만 엘렉트리온이 사망하게 됩니다. 베루세우스의 막내 아들 스테렐라우스는 암피트리온이 엘렉트리온을 죽인 것을 알고 알크메네와 암피트리온 부부를 떼베로 쫓겨보냅니다. 그리고 스테렐라우스가 미킨의 왕이 됩니다. 훗날 스테렐라우스의 아들이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열두가업을 시키는 에우리 스테우스입니다. 한편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 헤라클레스를 미워하여 일생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게 합니다. 생후 8개월 된 헤라클레스에게 뱀을 보내어 죽으려 했지만 오히려 헤라클레스가 가볍게 뱀을 죽이게 됩니다. 알크메네와 암피트리온은 헤라클레스가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 황양에 버려두고 갑니다. 이때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발견하여 헤라에게 데려가고 헤라는 그 아이가 헤라클레스인 줄 모르고 불쌍히 생각하여 자신의 젖을 물게 합니다. 헤라의 젖을 먹으면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만 주려고 젖을 물리는 순간에 헤라클레스는 강력한 힘으로 헤라의 젖을 빨아먹었다 합니다. 젖을 너무 아프게 빨아 헤라는 경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젖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아테나는 헤라클레스를 알크메네에게 돌려주었고 두 부부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정성스럽게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폭력성이 많아지고 두 부부는 헤라클레스를 양치기를 시키게 됩니다. 제우스는 헤라를 달려주기 위해 아이에게 부인의 이름인 헤라와 영광이란 클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헤라 영광이 아닌 헤라의 저주가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헤라클레스의 12대 과업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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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